슈별아 가수님 모셔서 미스터 정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 미스터 정 나는 나는 네가 최고야 내가 너를 만난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야 하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1년이 365일 행복을 마시게 하고 나밖에 몰라요 가슴이 따뜻한 남자 이 세상을 다듬다 해도 너하고는 바꿀 순 없어 미스터 정 너는 네 남자야 사랑 사랑 내 사랑 미스터 정 나는 나는 네가 최고야 내가 너를 만난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야 하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1년이 365일 행복을 마시게 하고 나밖에 몰라요 사람이 넘치는 남자 이 세상을 다듬다 해도 너하고는 바꿀 순 없어 미스터 정 너는 네 남자야 미스터 정 너는 네 남자야 내 남자야 내 남자야 너의 남자야 Sen 시베가여 너는 네 남자야 너의 사랑을 마시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